유럽 phrase 겸주 waiter 그런다는 뜻 자리를 찾지 않는다 빠르네 저 보초병 반짝반짝하는 거 저 보초병 쿨루템이야 아 그 제대 보초병은 히트장에 누워버리는 거 잠깐만 보초병? 예 그 월흑이요 근데 보초병이 그거 아닌가? 보스 디링하고 스토킹 아 맞아 태초다아 우주 좀 편하게 하겠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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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조합해 주세요 여기 하나 여기 여무라 여무라 여기 뒤에 뒤에 조합해 주세요 하나 먹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 하나 있어 이쪽에도 있어요 먼저 가서 은행 정리해줄게 다음 회에 뛰어요 간압할까요? 뭐? 아 기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겜비 계속 습판잽라 습판잽을 해 이게 죽일만 깎여 이득이다 좋다 대장보트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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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요 아니 떼요 먹으러 갑니다 뭐야 쟤 찾아보트 불쌍 전화 하나 둘 셋 어 맞아요 하나 둘 이제 침이 가능해요 하나 둘 셋 마지막이다 죽었나 이거 언제 쳐 아 죽인다 뭐래? 저기 접근하고 있다 아가씨 수입자가 당했지만 저금은 멈추나 채했다 아무리 내가 먹을게 은하이님 미리 반납해주세요 얄렸어요 서우형 바리톤을 보내는 중이야 반달 내장 아 반달 구웠지 반달 이래 서비터요 서비터 제발 근접하지 마세요 제가 다 끄십니다 주문해주세요 뭐야 신복 때려지 조심해 킥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 아 아니아니 어 어 너희 침이 진짜 쓰러졌다 너희 침이 진짜 쓰러졌다 아 깜짝 놀랐네 씨 여팀 너무 많아 이제 금방이야 원시 개수를 도안할 수 있어 이제는 배대로 방지 못했다 배대로 방지 만나 합시다 하나 하나 둘 셋 원시 개수가 나타난다 전령을 먼저 불태워라 아 아 아 아 마냥 마냥 아니 네 엘덕 어허허 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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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살 왼쪽 왼쪽 히피님 쪽 히피님 쪽 컷 끝 끝 끝 공격 마이템 히피 괴나 요마 안으로 흠로 아, 면역졌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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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 고글리보내 쟤 아, 귀여워 거기 오른쪽으로 와야 말했어요 아, 여기 추가 때 구급으로 쓰러졌어 아, 여기 추가 때 구급으로 쓰러졌어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컷 기왕에 은행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가운데 우리 올패 없어? 우리 그런 은행에 활약품 집중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들은 아, 흔들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사 하나 남았어요 다 닦았어요 다 닫겠습니다, 저 혼자서 다 닫겠습니다 다 닫겠습니다 다 닫습니다 아, 흔들 잡았어 아, 흔들 잡았어 잡을게요 기사 좋다, 칼 꺼 봐 할게요 아, 흔들 개하구나 뭐야? 죽어 자원군이 준비됐다 타사안 보잖아 침입 자가 나타났구나 조작하네 적발 침입자 거기 붙여 네 도망가요. 피탄으로도 되니까. 버스한테 사봐. 어? 저 밀려서 들어갔어요. 알겠어. 아니 뭐여. 아니 죽었어요. 가자마자. 아니 그 아니 그 포탈이 들어간다마다 날라가고 저기 포라마도 말라고. 시인공해. 해봐요 이거. 도망가요. 바로 치는 쪽이. 실제 밟아야. 실제 1명. 앞쪽으로 좀 왔어요. 차원군이 준비됐어요. 총을 들어. 아 이거 없어. 끊어. 다 채웠다 빨았대. 침입자가 나갔어. 다음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. 쪼꼬레 의약해봐. 너희가 지고 있어. 제리님 바로 침입 들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. 이번 거에 노빌 수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방금 의약해? 여기가 바로 갔다. 아 진짜 많아. 너희가 앞서고 있다. 어깨 다 나갔어요. 아 블라라라라라라 나갔다. 오예 잡았어. 와 깻잘다. 어깨들입니다. 아 지납었던걸. 아 너무 많이 잡아드나? 처음을 넘어가면서 잡아가지고 침입한 거로 됐어요. 요즘은 힘보다 더 필요한 게 티끌이야.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방랑자님을 살려야지.